엄마는 왜 이래 한스러운지 모르겠다 진짜로 너무 한스럽다 진짜 할머니가 울고 들어오고 눈물 먼저 난다 할머니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달을 하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진 것이 있고 지면 뭐하노 마음은 허하다 세상 내 편이 아무도 없다 나 홀로인 것 같아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냥 마음이 지금 엄마가 생각하는 마음 뭐냐면 돈도 필요 없대 맞아 그런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너무 이루어놓고 뭘 뭐하고 이렇게 하면 뭐할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프다 굉장히 기가 그러니까 우울증같이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이 허함이 있잖아요 공허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공허해 신랑이 있어도 내 거 아닌 것 같고 자식들이 있어도 내 자식이 아닌 것 같고 나는 근데 신랑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거예요 다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네 명을 다 보면은 다 따로 국밥이에요 현재 집안 예 맞아요 다 따로 국밥이에요 나는 진짜 현재 집안에 잘 있는데 그리고 아 아 아 애는 본인이 혼자 다 쓰는 것 같다 일복 일복도 본인 다 갖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일복이 있으면 돈복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복을 갖고 있어 내가 이루는 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 뭐하노. 그러니까 지금 딱 이 할머니 주시는 거 돈도 필요 없다. 너무너무 그냥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다.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엄마는 마음의 안정을 찾는 무언가가 사실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 형제지간이고 가족들이고 다 떠나가지고 본인한테 하소연을 하지. 본인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들어준 그니까 본인이 하소연을 해도 들어주는 듯 해도. 이게 사실상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걸 내가 봤을 때도. 들은 줄지가 않은 메시지도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걱정거리를 집안의 걱정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본인이 다 안고 가고 계신다고 하거든. 근데 마음의 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내려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 내가 눈물이 날난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아픈 손가락이란다. 그랬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진짜. 일단 뭐 일적으로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풀리세요. 나쁘지는 않아. 근데 지금 사업하세요. 아니요 지금 집에 있어요. 집에. 누가 사업하시는데. 사업하는 사람 없는데. 지금 없어. 네. 사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셨었나. 아니요 직장 다녔었는데. 누가. 맨 처음에. 저 일 다니는데 일 다니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데. 남편은. 남편도 지금 일 다니는데. 근데 왜 뭘 하려는 기운이 들어와요. 저요. 지금. 뭐 좀 할까 생각 중이었거든 하고 좀 카페 같은 거 좀 할까 생각 중이니까. 근데 기운이 하시려는 기운은 사실은 들어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나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하시려는 기운은 들어오지만. 엄마가 갖고 있는 올해 운 자체가. 사실상 지금 섣불리 해갖고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거든.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때 쥐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정을 찾아야 되는 그런 거인 것 같아. 아 그래요? 응. 그리고. 지금 내 거를 자꾸 누운가 무언가 사람들이 됐든 누가 됐든 탐하는 기운이 있잖아요. 네. 그게 들어와서. 사업체를 벌리셔도. 뺏기는 기운이 사실은 들어와요.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그걸 혼자 하시려고 했어. 카페. 아 아들이랑 아들. 큰아들이 있거든요. 큰아들이 지금. 급식업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까 그것도 하고 그러거든. 아 아들하고 잘 맞아요? 아들하고 잘 맞아요? 큰아들 큰아들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밑에도 안 맞아요. 아 둘째하고요? 어. 근데 둘째 둘짜들이 좀 여자 같아갖고 이렇게. 둘을 비교했을 때는 위에 보다 밑에가 낫기는 하지만. 네. 둘 다 사실은 그렇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엄마랑.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 그냥 다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기들 주장만 강하고. 그러니까 한 번씩 대화를 할 때 뭐 무시하는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나는 여잔데 여자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런 데 있어서. 남다보니까. 응.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와 같이 했을 때.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사실은 여기서 받는 것보다 여기 엄마가 받겠지. 네. 맞아요. 아무래도 엄마니까.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고 만약에 뭐 사업체가 됐던 무슨 일을 같이 했을 때는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뭐 책임지고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클 거예요. 응. 아직 어려요. 네. 맞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뭐 금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엄마 쪽에서 나가야 되고. 응. 지원은 가능한데. 하기는 좀 그렇다. 지원을 해주는 거는 돼요 되는데 근데 똑똑해. 큰아들이. 욕심도 쓰러 많다. 욕심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그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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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큰아들이. 네.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바릿바릿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 처지는 거야 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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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기. 각기. 응. 개성도 다 강하고. 다 성격도 틀리고. 아. 한 배에서 나와도 다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다른데. 엄마가 사실상 그래서 이제 키워나가면서 이 세월 동안 힘이 너무 많이 들었다. 아. 그리고 그 남편분 같은 경우도 맞추면서 살았잖아요. 아. 아이 뭐 알을 키우는 건지. 모시는 건지. 이 집의 성향이. 뿔뚝 성질이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이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여자를 무시하는 것도 들어오거든. 누가요? 이 남자들이. 아 그래요? 기운이. 그래서 엄마가 한 번씩 내뱉는 말들이나 이런 데 상처도 받고. 그럴 때는 이렇게 안 하고 대답해도 돼요.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안에 응거리가 많아. 맞아요. 좀 스트레스 같은 것도 많이 받았지.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휴. 마음속으로는 열 번도 헤어졌다가 붙였다가 다 했다 엄마가. 아휴 맞아요. 네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은 그렇다 치고 남편은 안 바뀌어요 성향이. 네 진짜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안 바뀌어. 이제 이 사람은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아 이 사람 평생 그렇다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은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만큼 내린 것도 많이 내린 거지만 앞으로도 더 내려야 돼. 우리 남편은 어때요? 건강이 안 좋게 들어온다 나는. 그래요? 이 목 쪽으로 있잖아요. 그 약간 기운이 안 좋게 오는데 그게 뭐 목이라 하면은. 담배도 많이 피우거든. 맞죠 그러니까 후두도 되고 갑상선 기관지 뭐 이런 거 같아. 근데 그거로 인한. 지병까진 아니지만. 병원을 왕래를 한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요? 근데 목이 카카하다. 아휴. 근데 누가 이 집에 목을 메고 자살을 했어? 그거 얘기는 못 들었는데. 누가 목을 메고 갔는데. 진짜 저게 우리 집 저거는 아닌가. 이 석 씨에요 석 씨. 그래요? 그건 시진특인가? 응. 목을 메고 자살한 자살기. 이거 목을 메고 자살한 자살기. 목을 메고 자살기가 분명히는 들어는 와요 들어는 왔는데 젊었어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젊었는데 그러한 영향도 사실은 봤거든요. 봤기 때문에. 한 번씩 답답하다 할 때가 있을 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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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했어요. 석 씨에. 개종 안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군데. 기회 다니는 사람 없는데. 아무도 없어요. 개종이라 하는데.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석 씨에 그면은 지금 그 친척들하고도 다 막내해요? 아니요. 아니요. 안 하죠. 네. 종교를 바꾸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집안 자체에서 원래 많이 빌고 이런 가중이란 말이야 근데 분명히 내리는 건 뭐냐면 개종의 기운이 들어와요 아 그래요 개종의 기운이 들어오고 그런 걸로 인한 풍파가 사실은 내려 그리고 여기 선산이 있었어요 예 있어요 손댔어요 선산에 선산에 손댔잖아요 차를 손댔죠 우리가 연천에 살다가 이거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지 그럼 선산 누가 돌보는데요 아주버님 아주버님이 예 산에 탈이 들어와 아 산 탈이 들어오고 팔 아파 죽겠다 아 어떡해 근데 손댔 지가 그렇게 오래됐다고는 안 나온다 그래요 꼭 우리가 여기 내려오고 내려오고 나서 올라가질 않았거든요 언제 내려오셨는데요 하 지금 우리가 여기 내려온 지 한 육 칠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됐다고는 안 나와 산에 손을 댄 지가 아 그런데 산에 손을 댄 지가 오래됐다고는 안 나오는데 산에 분명 손을 댔고 선산이면 묘도 있을 거다 예 있어요 그죠 묘의 탈도 들어와요 묘 탈도 들어오고 제사는 누가 모시는데요 아집 언니 똑바로 하나 거 같은데 아 머리야 아집 언니 혼자 사시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지내는 거 같아 아 머리 억슬 아프다 엉망이가 보네 여기도 집안들이 원래는 굉장히 유공하던 집안이에요 예 맞아요 근데 이게 무언가 모르게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자꾸 빠지네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예 맞아요 그게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주버님이랑 저기 이게 사시다가 이게 파탄이 났었어 그래갖고 그게 이게 재원 해갖고 사시다가 산을 판 거는 아니죠 예 판 거는 아니야 참 복잡해 우리 시집도 진짜 복잡해 영향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한 번씩 지금 이 남편분 같은 경우는 이 기복이 억수로 심하거든요 이 감정의 기복 있잖아 예 아니 옛날 요즘에 요즘에 들어서 그런 거 같아요 감정의 기복이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보면은 내가 제어가 안 되고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내가 봤을 때는 좀 안 그랬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러더라고 기복이 좀 억수로 이게 들쑥날쑥 하거든 한데 이러한 기운이 사실은 아이들한테도 조금 가고 있고 이 와 이 산 기운이 욕설 많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내가 딱 그런 거를 못 느꼈는데 요즘 들어서 내가 느꼈거든요 우리가 어른들한테도 옛날부터 들은 얘기로 산탈 묘탈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진짜 무섭거든요 무서운데 손을 댄 거는 분명히 있다고 나오고 머리가 엄청 아파 지금 신경을 안 썼더니 오히려 한 번도 안 올라갈 것 같거든 신경을 안 쓰고 막 그랬더만은 그랬네 근데 그게 뭐 잘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제사도 잘 모시다가 이게 이상 엎어졌다는 기운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주부님 혼자 계시니까는 남자다 보니까는 제사도 안 지내실 수 있고 그니까 얘네 아빠도 신경을 내려오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신경도 아예 안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엉망인 것 같아 남편분 어디 안 다치셨어? 다쳤어요 다친 지는 오래돼서 고통사고가 오래돼서 사고가 났었거든 사고 수가 올해도 들어와 올해도 올해도 들어와요 올해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쳤는데 올해도 들어와요 조심해야 되겠네 심해요? 올해 좀 음 그니까 이거예요 막아 가실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는 막아 가시려고 이제 하셔야 되고 주시는 말씀은 그래 순탄하게 갑니다 좋습니다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엄마가 몸에 칼 댈 일이 있을 것 같아 병원 가보셨어요 검진 안 해봤어 배가 아프거나 이런 건 없어 위 위가 됐든 장이 됐든 검사는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내쉬경 검사 있잖아 그러면 뭐 대장내시경을 했는데 조그만 용종이 나서 제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거 나오면은 하면은 그것도 댐이 되니까 일단 검사나 한번 받아보세요 음 몸에 칼 댄다 소리가 나온다 저요? 몸에 칼 댄다 소리 나오는 거는 어 아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엄마는 또 이제 하... 하도 속으로 병을 안 그러니까 속으로 앓거든 뱉지를 못하잖아요 말도 사실은 내가 뭐 나의 고민거리나 이런 거를 나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하는데 내 거는 정작 어떻게 해결을 하지를 못하고 내 속으로 다 앓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적이 되겠지 그러면 병이 돼 그니까 스트레스가 화가 쌓여가지고도 진짜 병이 돼요 병 덩어리가 된다고 근데 장보다는 위가 너무 아파 위가 한 번씩 소화도 안 될 거예요 네 그런 거 같아요 검사를 한 번 해보세요 크게 탈이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아 맞아요 저기 가족 중에 이 암으로 죽는 사람이 좀 있었어요 있죠 그러니까 위가 억슬 아파 그러니까 그 검사는 받아보고 그러한 조상이 있으면 내력도 내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엄마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 병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많이 해봐 그리고 이제 건강을 챙기셔야 될 나이거든요 맞아요 나중에 아프면은 아무도 그 맛도 안 되겠다 가져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문서가 또 하나 떠요 문서 문서요? 문서요? 문서 잡는 거예요 이거는 잡는 거? 응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문서 잡는다 문서 잡는다는데 문서 잡는다는데 좋은 거지 아유 문서 아 그래요? 좋은 건데 내 몸이 좋아해야 되는데 근데 내 몸이 나쁘면은 건강이 맞아요 건강 수전이 실제로 안 좋게 들어와서 그게 제일 걱정이네 너무 슬 아프다 내가 그니까 그 문서는 좋은데 내 몸에 나쁘면은 그죠 그니까 내 건강을 챙기세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셔야 돼 일은 좀 쉬세요 일을 팍 뭘 그 지금 사업하시려고 하시는 거 오래 안 된다 오래 안 되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살펴보시고 지금 다른 거보다 조금 쉬어가는 단계라고 진짜 나오거든요 쉬어야 되고 휴식 그러면 내 몸 돌보고 건강 챙기고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거 그니까 뭐라 말해도 밖에 좀 나가고 하 근데 내 성격에 또 밖에 나가는 게 안 되죠 그게 예 좀 언니라도 밖에 좀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게 또 성격대로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요 참 그게 밖에 나가는 게 안 안 되면 안에서라도 풀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아 이게 엄마가 손재주가 좋다 하네 그러면 그런 걸로 뭘 뭘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취미생활 취미생활 그리고 뭐 배우고 싶은 것도 있다 해 예 그러면은 그런 거를 한 번 또 그런 거를 해서 조금 내가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생활에 활력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돼요 나는 좀 성격을 한 번 권쳐봤으면 좋겠어 그게 쉽게 됩니까 그게 그러니깐 아 다들 성격을 좀 권쳐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니까 밖으로 나가면 처음에는 어색해 안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어색해요 누군가 대하는 것도 어색하고 누구 만나면 낯가려지고 막 쭈뼛쭈뼛하고 이렇거든 근데 한 사람 만나서 좀 친해지고 또 한 사람 만나보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재미를 찾는 거야 그니까 문화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한 번씩 가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이거 활성화는 안 되지만 그래도 다니셔야 돼요 엄마는 나가야 돼 운동을 하든 뭘 하셔야 돼요 도저히 안 되면 언니들한테 가요 근데 언니들한테 가면 더 스트레스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건강은 진짜로 챙기셔야 돼요 아니면은 올해 놀랄 일이 있다 한디 근데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집안에 그 산 있잖아요 그거는 한 번 알아보세요 산에 왜냐면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안 좋은 기운은 아이들한테까지 내리거든 그래 되면 안 돼 영향이 제일 많이 와요 남편한테 선산이 있으면 잘 모셔야 돼요 맞아요 그럼 우리 둘째가 저기 콩무원 시험을 보는데 한 번 봐주세요 언제 쳐요 한 삼사월인가 시험 본다고 그러더라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확 이루어진다는 아직 안 들어온다 아 그래요 응 몇 급이에요 아 뭐 아직 그거 뭐 뭐 시험이 올해 한 번 밖에 없어요 예 그지 그니까 올해는 사실은 기운이 조금 내려는 거야 저조해 아 그래요 올해 기운은 네 근데 나랏밥은 먹어야 돼요 그죠 응 나랏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돼도 예 재도전은 해야 돼 예 아니 그냥 요번에는 그냥 저도 재미 삼아 마음을 놓고 치라고 하세요 예 그렇기도 그렇더라고 그냥 요번은 저도 시험 삼아 재미 삼아 본다고 그러더라고 기운이 확 와 지금 올해 됩니다 이렇게 말은 안 나와요 아 그렇게 안 하 저도 그렇더라고 그냥 이게 재미 삼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는지 보고 할머니 주신 말씀 사실은 두 번 고비가 있다 이라시거든 한 스물일곱 이렇게 나오네 아 스물일곱 까 땡길 수 있으면 땡겨 보는 거고 그것도 엄마가 많이 비셔야 되겠다 그래요 근데 어디 내놔도 그냥 살아요 얘는 예 맞아요 근데 우리 큰 애는 너 삼재더라고 삼재 맞아요 올해 삼재 풀이하고 안 하셨어요 큰 애는 안 했어요 그럼 누구로 했는데 큰 애는 삼재야 그니까 삼재는 푸셔야 돼 왜냐면 어 사람들이 뭐 복삼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삼재는 삼재야 진짜로 삼재는 삼재고 삼재 때는 사실상 무슨 일이 발생을 해도 하더라고 뭐 들삼재 뭐 늘삼재 날삼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을 해도 하고 그리고 삼재라는 거를 알면 우리가 비 오면 우산 쓰면 그건 안 맞잖아 그것처럼 삼재 풀어가지고 그건 피해 가는 거예요 큰 거 피해 가는 거야 올 거는 오거든 우리 큰 아들은 어떻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의 케어가 필요한 아이 아 맞아 걔는 엄마의 케어가 필요한 아이 장남이기는 하지만 엄마의 케어가 필요한 아이 손이 가야 되는 그니까 둘째는 차라리 던져놔도 되는데 얘는 엄마가 케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에 둘이서 같이 사업을 한다 치세요 되겠나? 속이 문드러질 거다 엄마가 그거 때문에 맞아맞아 매일마다 부딪혀 그니까 지원은 해 줘도 되는데 같이는 하면 안 돼요 응 웬만하면 부딪힐 것 같아 근데 사실 욕심은 많아요 욕심이 진짜로 많거든 그러니까 이루려고 하는 거는 있어 이루려고 하는 거는 있지만 끈기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좀 응 그래도 아이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지 엄마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 세 나부터 살고 보고 맞아요 나부터 그래도 나부터 엄마가 살아야 자식 남편 다 살지 뭐 다를 멈춘 거꾸로 다를 멈춘고 다를 멈춘은 감사합니다.